하연이 어제 갑자기 전화하셨다면서요? 군산권 문어가 우리나라의 문어낚시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양이 많답니다. 딱지야, 오늘은 말이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배의 보수가 되는 거야. 그냥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내가 밀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제 우리 셋이서 만약에 우리 삼촌을 셋이서 게임을 하잖아. 그 중에서 졌어. 그러면 네가 그냥 그 문어를 다 가져가는 거야. 진짜요? 그렇지. 네 맘이야, 완전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삼촌 중에서 말을 좀 잘 안 들어. 그러면 벌금이 문어 한 말이야. 아싸. 여기가 대작이야. 오늘은 제세다. 그렇지, 그렇지. 오늘부터는 딱지 밑에 김태풍. 그렇게까지 제가 해도 될까요?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나한테 한번 일단 해봐. 삼촌? 삼촌, 그렇지 삼촌. 오늘은 보수가 아니니까 삼촌이지. 삼촌? 큰삼촌 그 정도는 좀 해줘. 알겠습니다. 그래 봐. 큰삼촌? 문어 낚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 딱지가 뭐라고 그래, 나한테. 큰삼촌? 네. 지금 내리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지, 영어. 왔어요. 우와. 자, 첫 번째 나온 고기예요. 문어요, 문어. 역시 우리 큰삼촌 제일 먼저 낚으셨네요. 우와, 진짜. 오, 아주 꿈틀꿈틀 대는 게 힘도 좋고. 오, 무거운데? 걸렸네. 잡힌 줄 알았네. 종환이 삼촌, 잡았다. 자, 왔습니다. 첫. 오, 근데 시아리 아직 굵지는 않네요. 아직 굵지는 않죠. 우와, 크다. 자, 한 수였습니다, 형님. 어머, 저 한번, 어머, 어머, 만져보고 싶어요. 괜찮지? 제일 큰 거 잡으셨네요. 제일 큽니다, 그거야? 이게 첫 곧발이야, 이제 기다려. 삼촌. 지금 다리만 낚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알지. 이거 봐요, 이거. 몸종아리 하나도 없고 다리 끝에만 이렇게 달렸잖아요. 삼촌, 삼촌 거 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저의 제 거, 보스 거를 낚는 거를 해주셔야죠. 아, 네. 아, 네. 안 되겠다. 난이 잡은 사람 거를 좀 노려야겠네요. 삼촌들? 네. 다 이쪽으로 모이세요. 네. 한고가. 네. 보스가 뭐 이래 잤냐. 나 벌써 왔잖아요. 보스가 애들을 불렀잖아요, 애들을. 아, 애들을 불렀다고요? 빨리 와봐, 여기 앉아봐. 빨리 와봐, 여기 앉아봐. 생산들도 한 범에서 제가 주로 만들었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보스인데, 나는 범하면 어떡해. 오늘 제가 보스 아닙니까, 여러분? 두 명이 보스로는 필요 없어요. 그럼 난 보스 아니야, 오늘은? 네. 그냥 같은, 같은 졸이에요. 안 보스, 안 보스. 나 졸이야. 졸. 졸. 그러니까 많이 낚은 사람은 가져가고. 네,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고. 홀등은 다 딱 줄 거다. 그렇지. 내 거.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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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삼촌. 화이팅. 마음속에 제 1등이세요. 내가 꼴등하잖아. 네. 그러면 3일 거 잡아줄게. 3일 거. 3일? 3일 동안 돈을 갖고서 다 둬줄게. 아이고, 잘다, 잘다. 그래도 2등. 또 왔습니다. 드디어. 역시 이렇게 시합을 해야지. 시합하니까 바로 전투력이 뿜뿜 올라오잖아. 체비 손상기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왔어요. 야, 그거는 쭈꾸미야. 아, 형. 이게 어디 쭈꾸미야. 머리를 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한테 당한 거 같아. 뭐가? 아니, 열심히 해가지고 낚았는데 그 큰 거를 그냥 너 다 가져가? 이거 보세요. 제가 누군지 잊어버리셨어요? 알지, 보수지. 그러니까 내 거지. 맞아, 틀려.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네. 그거를 보수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저 또 보수 시켜주면 안 돼요? 예. 가만히 있잖아. 이거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보수를 네가 하니까 재밌다는 말이야. 진짜 오늘 너무 재밌어. 나는 입이 가벼워서 말을 잘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